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목요일 명일의 복귀 시간이고요 지난주 화요일이죠 오늘 지난주 토요일날 강연회를 처음으로 코로나 맞이해서 2년 만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고요 오늘 시장의 명일의 복귀답게 오늘 섹터가 어떻게 좀 흘러갔고 오늘은 무슨 섹터들이 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고 시장의 악재와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는 명일의 복귀 시간 강연회 때도 했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때 만세삼창을 한 번 해보라고 했어요 만세삼창 안 하면 하한가 만든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한 번 만세삼창 해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토마토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 모습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차트를 항상 보는 이유는 나스닥이나 S&P든 다우든 중요하지 않고 연동성 관계, 커플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체 생존력보다는 연동성 관계가 미국, 중국, 한국까지 이어지는 파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미국 시장과의 연동성 관계가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 빠진 이유는 정황일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또 다른 이유는 애플의 고용인력 축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일부분의 부서에 관해서는 긴축을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분에 관해서 고용인력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애플이 하고자 하는 바 전장 산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 같아요 인력의 이동이겠죠 오늘 이 부분도 전건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과가 달린 자율주행 자동차 멋있죠 사과만 달리면 노트북도 잘 팔리고 휴대폰도 잘 팔리는데 글쎄요 완성차 업체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애플의 네임드가 탐나긴 하겠지만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뭐 어찌됐건 공개적으로 유스플로우가 전해진 것은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인력을 조금 축소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아무래도 황의 주식이고 또 마가의 주식이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내렸어요 근데 뭐 지금 야간선물인데 야간선물은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쉬지 않고 조금 계속적으로 등락 과정이었지만 올랐으니까 하루 쉬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에 걱정이 좀 많았죠 항상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떨고 있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떨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조금 웃게 만들었고요 코스피도 예상대로 강보합으로 약보합 좀 끝났고 21산에 안착을 한 모습인데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강했다 중소형주 장수였다 집중하십시오 주식을 할 때는 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선택을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풀이를 할 때는 심플하고 단호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자꾸 고민이 안 생겨요 좀 불도저 같은 추진력 자기 종목에 대한 믿음 확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공상과학 소설을 쓰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중소형주 장수였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고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 강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대형주 방등세가 좀 강했다면 오늘은 중소형주 발락 장세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미중시가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 어제죠 골드만삭스의 실적도 나왔고 벤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도 나왔는데 은행주도 실적이 다 좋더라고요 반반인 것 같아요 긴축의 속도가 역시나 금리 인상이 올라갔을 때 은행주들이 득을 보게 되는데 발생되는 대선 충동금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 불량 회복자들이나 신용 회복자들이나 파산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은행주에 대한 투자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올바르게 빚을 좀 갖고 자기의 신용관리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이 연이어서 이틀 동안 호소세를 보니까 우리 은행주들도 좀 저가해서 다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미국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애플 그리고 주택 지수가 좀 안 좋았습니다 67에서 55까지 떨어졌던데 인플레랑 금리 상승이겠죠 지표에 관해서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단지 오늘 중소형 시장에서 키 맞추기 과정이 일어났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어느 섹터에서 키 맞추기 과정이 일어났느냐 오늘 반도체는 좀 쉬었고요 그렇죠? 오늘 반도체는 좀 쉬었고 의외로 자동차는 안 쉬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주식시장 참 어려워요 여기는 좀 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너무 급등으로 갔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은 삼성이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죠 모든 대한민국 전문가님들이 삼성전자를 매일 보실 거예요 근데 글쎄요 이제 55,700원까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의 바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슈커버리게인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한 일주일 정도 붙었거든요 근데 5회전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좀 가파르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갈 줄 알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바뀐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명일의 복귀 시간이니까 약간 좀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 되겠죠 시장의 전망치가 삼성전자에 바뀐 게 뭐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에는 쇼커버링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대표적인 늘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고 뭐 종목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외화 자본 유치하는 거 다 인정합니다 저는 그거에 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무제한인 것은 저는 늘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합니까 그들에게 무기한의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율은 변한 게 없다 키맞추기 과정 중에서 그래도 5일선까지 오늘 떨어지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았다 문제는 여기부터 좀 보시죠 자동차였어요 오늘 이제 밤에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동차가 괜찮다 오늘 유럽 지역의 점유율도 좀 보니까 그냥 쉽게 아주 좋더라고요 정말 현대차에 10년 만에 바람이 분 것 같아요 그런데 통렬하게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뭐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오늘 지금 밤에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상을 좀 해보건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적어도 시장의 노조 파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휴게소 같은 소나기 같은 오늘 수급의 1위가 현대기화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특이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 악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뭐죠 주식하면서 가장 싫은 거 불확실성 이게 이제 제일 싫지 않습니까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결과물이 나와봐야 돼야 되는데 내일이란 말이죠 오늘이죠 오늘 하고 있는데 내일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걸 앞두면 뭐가 딱 펼쳐지죠 주식은 관망세 딱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기약 매도 수도 좀 줄었고요 장마판에 코스피는 역시나 지금 양봉으로 전환까지는 못했지만 아래 꼬리를 단 이유가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도 내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수급이었다는 거죠 이것 좀 확대되나요 우리 PD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써드리겠습니다 1위 제가 써드릴게요 기아 2위 잘 안 보이니까 현대차 3위 현대모비스 2위에 만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뭐죠 자동차 늘 말씀드렸어요 스타일의 차이다 명확하게 종목까지 그때 다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투자로 좀 갈 거냐 오늘 뭐 글로비씨도 괜찮았고요 나는 좀 투자가 좋다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되지 않고 갈대가 되지 않고 우직한 소나무가 되겠다 그러면 현대기야 그룹주들로 가야 되는 거고 조금 나는 중소형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다 종목을 언급드렸어요 오늘 화신 좋았습니다 아침부터는 가버리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되겠죠 중소형주 중에 공략을 하려면 말씀드렸어요 화신 암호그린택 센트럴 모택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넣고 싶으면 명신산업인데 왜 명신이냐면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내일 모레거든요 지금 여기 다 현대기야차하고 다 관련이 있는 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테슬라하고 좀 관심이 관련이 없는 쪽은 뭐 화신 정도가 좀 빠질 것 같고요 근데 오늘 화신이 먼저 추세 같고 최근에 센트럴 모택도 한번 보시죠 추세가 또 좋았죠 센트럴 모택도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세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걸 떠나서 후발주자 중에 고를 거냐 대장주 중에 고를 거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아직 남은 게 이제 암호그린택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암호그린택도 장마판에 조금 올랐어요 역시나 이제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쪽은 암호그린택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추세 한번 찍고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그리고 다시 추세 반등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 요건이 몇 가지 있겠죠 우리가 모멘텀 수급 실적은 다 분석했다 치고 그렇죠? 뭐 모멘텀이야 무조건 오죠 전기차 수급 좋습니다 실적 동그라미 올해 실적은 전년동기 10배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수급 실적 밸류 밸류는 프리미엄을 전기차에 어디까지 줘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수가 될 정도의 밸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14배 정도 그 다음에 기술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허를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효율 자성소재 이게 지금 좋죠 이게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다 분석했다 치고 다 들어갔고 이제 올라가려는 요건이 뭐냐 첫 번째겠죠 다른 종목도 자동차에서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단 파업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 가면 안 되죠 네 그렇겠죠 두 번째는요 테슬라의 실적이 더 좋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현대 기아차의 또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요 아모그린택도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해가면 내일 파업 안 했다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또 한 단계 레벨업 현대 기아차가 이번 주에 다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단계 레벨업 아모그린택도 2분기 실적이 공급망 대란이 있고 여러 가지 지정확충 리스크가 있었지만 잘 나왔다 한 단계 레벨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발 주의자 안에서 도는 거죠 먼저 센트럴 물텍 화신이 돌았고 이제 돌 차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먼저 좀 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좋았던 이유는 유럽에서의 점유율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수가 다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14%가 감소를 했는데 지정확충 리스크 탓이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 기아차는 안 그랬더라고요 현대차가 8% 플러스 8% 기아는 더 좋더라고요 플러스 17% 그러면 지금 미국 주기에서 점유율이 82% 소식이 지나진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겠죠 이제 공을 들이고 있고 남은 데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중국은 워낙 테슬라가 깍 쫓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늘 또 영국구 롤스로이와 손을 잡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발하겠다 독특해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UAM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 모멘텀 단계는 맞는데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카이의 기술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로 350km를 들어올려야 돼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기술팀장님이 거짓을 하지는 않겠죠 오늘 동체 부분에서는 항공항공우주가 1이니까 결국은 전기로 350km를 들어올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오늘 롤스로이하고 뭐를 했냐 수소연료전지로 했어요 이게 이제 독특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현대차에서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탑10 기업의 앞으로 운명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수소가 가를 겁니다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소식이 오늘 전해졌고요 뭐 영국이 이제 롤스로이와 손을 잡았으니까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고 또 오늘 밤에 이제 파업에 대한 것이 찬반 투표가 발표가 되는데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고민을 해보죠 코로나입니다 이거는 진짜 PD 분들도 의견이 다 틀리고 전부 틀리더라고요 저는 뭐 제 의견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원격으로까지 오늘 좋았던 많이 해볼 필요 없죠 제가 할 때만 해도 강연의 전날에 확진자가 만 명이 안 됐습니다 9,000명? 토요일에 근데 제 강연할 때 2만 명이더라고요 어제 4만 명 오늘 7만 명이죠 완전히 따따불이에요 지금 뭐 지금 생각해보면 8,000명일 때도 막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때 뭐 난리 법석이었죠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가긴 갈 건데 여기 있다가 하나 뭐가 불어쓰야 된다? 정부 방역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추가 돼야지만 더 갈 것 같다 거기 모습이 이건 거 같아요 진단키트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자 찾기도 있겠지만 기관 행보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cgm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1위 sd 바이오센스도 그대로에요 동그라미 안 지웠는데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를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원격 우려로 간 겁니다 이제 코로나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데 이제 이거죠 진단키트가 추세가 더 뻗어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좀 발표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품귀 현상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타이네레도 좀 사놓고 진단키트도 좀 사놓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안에서의 순환매로 매매 영역을 봐야지 저는 뭐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라야 되겠지만 여기에 관해서는 뭐 의견의 충돌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확진자가 좀 증가하니까 원격 우려가 됐든 화상회의가 됐든 투자 관점은 다들 아니시라는 건 알 거예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입니다 일단 하이닉스부터 보시죠 생각보다 악재 소식이 좀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싸서 그런지 뭐 크게 발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주공장 증설이었는데 저도 이제 가봤는데 하이닉스는 이천공장하고 이제 청주공장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글쎄요 뭐 이제 우리 최태훈 회장님이 워낙 인수합병에 기재고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뭔가 판단이 있었겠죠 청주공장에 대한 증설을 늦춘 이유에 대해서는 뭐 경기 둔화일 수도 있고 애플처럼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악재로 좀 반영이 됐느냐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악재인가요? 오늘 0.9%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주공장의 증설 보류가 뭐 신규 투자 계획의 어떤 발목을 잡았다거나 이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만큼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싸다는 거고요 물론 디램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실패한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지금 디램 가격은 정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출연량이 하나도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디램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뭐 슈퍼사이클에 실패겠지만 단지 디램 가격이 내려가니까 출연량이 왜 안 떨어지겠어요 싸니까 계속 사요 물론 PC 서버 수요에 대한 증가는 감소했지만 어쨌든 청주공장에 대한 증설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까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 뭐 반도체가 커플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는 반도체 자동차는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인데 조금 투자 관점으로 가실 거면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좋지만 수급이나 실적이 이어지는 중소용주 종목들이 있어요 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으로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조선입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정치나 종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회원분들에게도 절대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물론 이익집단의 논리나 그들의 고생 노조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아니에요 뭔가 상생과 협력을 좀 해야지 공권력 투입해 가지고 좋을 거 있겠습니까 쌍용자동차나 용산 참사 사태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결국은 이제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언행일치 사람이라는 것은 주식이건 뭐건 저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뭣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파업하실 때 아니고요 대구조선은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권력 투입해서 제압할 때 아니고 좀 서로 상생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선 수주가 굉장히 호조입니다 한국 조선에 한 지금 102%인데 이런 거 하나의 악재에 섹터가 전반적인 타격을 당한다 오늘 다 윗골이 달렸어요 좋지 않죠 그래서 바로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이번 주에 기대되는 거 현대차 기아차에 파업만 하지 말고 역대급 실정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을 겁니다 자동차 후발 주자 공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도 시장 막판에 좋았던 이유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원 달러 환율이 그래도 4원 내린 채 마감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제 기준치를 봤을 때 달러 인덱스는 105불까지 떨어질 공산이 있습니다 105불까지 그러면 조금 더 수급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곧 원 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이번에 FMC는 큰 영향이 없고요 7월이 지나고 8월이 갈수록 더 좋아질 공산이 있습니다 저의 뷰는 변함없습니다 코스비지수 연말까지 2753에서 2800선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그럴 거면 섹터를 잘 잡아야 되겠죠 어디에 답이 있냐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또 IT에 답이 있지 않겠나 신재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순환을 잘 공략하시면 시간은 내 편이다 생각하시고 언행일치하시고 그러면 수익은 자동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